너 석시윤이 형 때 대회 나가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얘기를 해. 맛있어? 맛있어? 좀 끝난 얘기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야, 진짜 배웠었다. 몸이 장난 아니십니다. 아, 진짜? 네, 조금만 더 하시면. 아, 정말 또 귀가 얇어. 아, 근데 선배님 등이 진짜 좋으세요. 아, 근데 어깨도 좋으세요. 전보다 좋아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다리도 길고, 바로 안 길어. 아니, 마음이 왜 이렇게 길어요? 에이, 엄청 나아. 비율이 안 길어.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야. 저러고 나가시면 진짜. 와, 이거 뭐지? 약간 비련의 여자들인 것 같다. 와, 이거 뭐지? 좋아하셔, 좋아하셔. 오, 쌀 때 조심해야 돼. 야, 근데 미안한데 내가. 아, 난 어지럽다. 어지러워요. 어떤 남자도 날 이렇게 자세히 안 맡겨. 아, 너무 웃겨. 아, 어떡해. 아, 미혼이세요. 미혼이, 미혼이에요. 아, 미혼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겨. 아니, 내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을 보는 거 처음이야. 아, 진짜 멋있고 이미 본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윤이. 오, 이도 봐, 이도. 아니, 이도, 이도, 이도. 너무 아까워, 사실. 너무 아까워. 아, 이건 노동부. 어, 이도. 오, 이도. 오, 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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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게 꾸룩하지? 근육이 잘 생기는구나. 잘 생겨요. 여자 아이돌이 저 정도로 올라오는 건 타고난 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다. 사랑받는 느낌이다. 사랑받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무서운데, 뭘 안 그러잖아. 윤준아. 네. 이 친구도 배우잖아요. 네. 얘기 좀 해줘 봐, 느낌이 어떤지. 당신은 운동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아, 네, 네. 저도 관장님께 운동 배우기 전에는 제대로 운동을 한 적이 한 번 없어요. 대회를 갔다가 오니까. 대회에 나오고 나서 진짜 떴죠. 제 사람이 진짜 많이 뛰어갔겠네요. 일단은. 뭐 했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드라마 오디션이나 영화 오디션이나 이런 제외들이 진짜 많이 오고요. 웬즈웨스라는 남성 잡지 있어요. 왜, 왜? 단독 화보도. 여기요. 우선 화보 대박이다. 오, 진짜? 네, 네, 네. 관장님께서 엄청 도와주셔서. 아, 정말요? 네,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그 순사영화들한테 와서요. 레드카펫 MCJ가 와가지고. 오우. 근데 거기에다가 시상까지 하게 돼서. 오우. 근데 거기에다가 시상까지 하게 돼서. 그래서 진짜 제 사람이. 행복해? 엄청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 제가 이번에 대회를 나가서 만약에 그랑프리 한다, 만약에 입상한다, 그러면 뭐 해주실 거예요? 정말 괜찮은 남자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소개팅, 소개팅. 아, 진짜? 진짜로. 이수혁도 다녔었고, 배우 홍종현도 다녔고, 우빈이랑 같이 다녔어요, 김우빈. 재범도 잘했고, 성우도 있었고, 방탄진도 있었고. 방탄진도 한 열 번 얘기한다고. 본인이 마음에 들은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자리를 만들게요. 대회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 이건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 제가 지금부터 알아보이세요? 진짜야, 진짜.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랑프리는 자신은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아, 그러면? 됐네, 됐네. 하기로 한 거예요? 소개팅으로. 결국은 우리 양가장님이 해내놓구나. 최선은 다할게. 최선은 다하다 보면 별 과일이 있어요, 그럼 진짜야. 그러면, 내가 아직은 식이요법을 안 했잖아. 네. 오늘만 해도 될까? 오늘만요? 응. 최후의 만찬? 예,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먹고, 만찬을 한 번도, 내일 또 진짜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잡아. 그랑프리 황. 그랑프리 황. 그랑프리 황, 잡아. 말도 안 돼, 무슨 그랑프리예요. 그냥. 근데 그 옷을 입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게 나가는 거예요, 싫고.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반대. 미쳤다고. 아니 난 찬성. 그걸 뭐가 이득이 된다고 하냐, 배우로서. 뭐 그 연기나 열심히 뭐 할 것이지 뭐. 난 항상 수고하는데. 언니 스타일이야 제스. 난 항상 수고하는데. 언니 스타일이야 제스. 가자. 아우 좋아 우리 언니 등 좋아. 등 좋아, 등 좋아. 그렇지. 뻗자. 그렇죠, 그렇죠. 10개 더. 하나, 둘. 그랑프리 황. 그랑프리 황. 미래의 망신 때문에. 그렇지. 1, 2, 3, 2, 1. 좋다, 좋다. 6, 나이스, 나이스. 7. 10개 더. 하나, 10. 10개 더 갈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열심히 한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더 올려서.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잘해주고 계세요. 일반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선수 운동하시는 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해. 갑자기 하면 아프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10개 더. 열. 10개 더, 10개 더. 우리 언니 잘한다. 하나. 등이 엄청 많아. 왠지. 그렇지. 아이고, 처음부터. 너무 그런 소리야. 호랑나비였네. 호랑나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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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등이 진짜 좋으세요. 등이 남이 나온 것 같아. 너무 잘하고 있어, 언니. 너무 빨리 들어가지. 진짜 좋네. 진짜 좋네. 우리 하는 것 같은데. 가자. 호랑나비 가자. 할 수 있어. 나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비 보여줘. 난 못할 것 같아. 열. 멀쥬. 저 처음봤어요. 또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봤어요. 이럴 때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니에요. 전까지요. 반장님이 직접 원판 이렇게 안 꽂아주는데. 저 처음봤어요. 이럴 때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아니에요. 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요. 잠시요. 잠시요, 잠시만요. 아니요, 잠시만요. 저의 얘기 더 아니잖아. 왜 이렇게, 좀. 왜 이래, 지구. 야, 이건 너무 용감한 것 같아, 이봐. 못했다, 너! 할 수 있어! 근육이 나외도 욕심 나겠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까워요 아니, 아니 30개 할게 하나! 아이고 10개 더! 하나! 재밌는 건데, 여보! 그렇지, 둘! 너무, 너무, 너무! 여덟! 아홉! 아휴, 이거 챙기겠네! 마지막! 오케이! 아휴,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지! 대박 사양이 없겠지, 나? 있어요, 이거! 있잖아, 이거! 아휴! 아휴!